안녕하세요. 당신을 합격의 지름길을 인도할 강사 김재중입니다. 강의에 사용할 소프트웨어가 2차원 AutoCAD, 3차원은 SolidWorks이고, 버전은 둘다 2016입니다. 학교에서 AutoCAD나 SolidWorks를 배우신 분도 있고, 안 배우신 분도 있겠죠? 배웠다 하더라도 지금쯤은 배웠던 기능들이 가물가물할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격증 작업형 실기시험을 수업하기에 앞서 AutoCAD와 SolidWorks 기초기능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난 AutoCAD와 SolidWorks 기능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을 가지는 분이 있다면 이번 수업을 패스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AutoCAD 기초기능을 시작하겠습니다. AutoCAD를 실행하면 현재 보고 있는 화면과 같은 초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화면 왼쪽에 Start Drawing 버튼을 눌러 도형을 작도하는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AutoCAD의 화면 구성은 윈도우 기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AutoCAD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업 화면의 구조나 기능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각각의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용 프로그램 버튼, 여기서는 새 도면을 작성하거나 열기, 저장, 인쇄 및 명령을 검색할 수가 있고, 신속 접근 도구 막대, 여기서는 방금 설명한 은용 프로그램 버튼 안에 들어있는 자주 사용하는 도구가 표시됩니다. 리본, 여기서는 명령과 도구가 택각 패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홈탭의 그리기 패널에서는 선, 원, 호화 같은 기본 객체와 복합 객체를 작성하는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일 탭, 여기서는 새 도면을 작성하거나 탭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해 나타나는 팝업창에서 도면을 열거나 저장하거나 닫을 수도 있습니다. AutoCAD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도면 영역에서는 설계를 표현하는 핵심 영역 공간입니다. Viewport Control, 여기서는 3차 모델링 작업 시 도면 뷰를 회전하여 다른 관측점에서 개체를 신속하게 보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탐색 막대, 여기서는 화면 이동 및 화면 확대 도구, 그리고 기타 도면 탐색 도구를 신속하게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ViewCube, 여기서는 3차 모델링 작업 시 도면 뷰를 회전하여 다른 관측점에서 개체를 신속하게 보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네이아웃 탭, 도면 작업 대부분을 수행하는 모형 공간과 도면 공간 사이를 전환해가며 작업을 할 때 사용합니다. 상태 표시줄, 여기서는 직교, 그리드, 스냅, 객체 스냅, 극작표 스냅 등을 온, 오프 시킬 때 사용합니다. 명령행, 커맨드 라인이라고 부르고요. 리본의 아이콘 대신 키보드로 명령을 직접 입력하여 도면을 작도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토캐드 사용자 이터페이스대에 알아보았습니다. 오토캐드에서 도형을 작도하기 위해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리본과 명령행이며, 앞으로 저와 함께 하는 수업은 명령행 위주로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명령행은 1982년 오토캐드 버전 1.0이 출시와 함께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하는 방식으로 명령행에 직접 키보드로 명령어 단어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단축키로도 간편하게 입력하여 사용할 수가 있어서 가장 가선비가 높은 방식입니다. 이때 입력 연문자는 대문자, 소문자 구분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캐드의 명령 실행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리미스트란 명령을 입력해서 실행하시면 맨 앞에 최근 사용한 명령 리스트가 표시가 되고요. 두번째, 입력된 명령어에 단어가 표시가 되고 해당 명령어에 명령 실행 지시문과 아니면 대괄호 안에 옵션 사용을 사용해서 새로운 대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꺽세 안에 현재 지시문에 대한 현재 값이 표시가 됩니다. 이 현재 값이 내가 원하는 값이면 엔터해서 바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값이 아닐 경우에는 새로운 값을 입력하고 엔터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작업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작도된 도형이 전체 도면 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나 복잡한 도면에서 어떤 특정 위치나 단순 대상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화면을 확대 축소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하게 확대 축소할 때는 마우스에 휠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세밀하게 확대 축소할 때는 줌 명령어를 사용하여 확대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 화면에 원을 하나 그려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시assa 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EZ 3 2 1 9 2 2 4 감사합니다.